이현진 기자의 톡톡부동산입니다. 쿠키뉴스 부동산 전문기자 이현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요.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요즘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발 디들팀 없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자세하게 그 이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기를 더해가는 분양시장에 발맞춰서 견본주택들도 앞다퉈 문을 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달까지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대 성수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가을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0월 들어서는 견본주택이 전국에서 개관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이 한 주 동안만 해서요. 전국에서 21개 아파트 단지가 개관을 했다고 하고요. 1만 6,3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한 주 동안에만 청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열기를 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최대 성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서울과 수도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문을 연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달에도 견본주택에 문을 여는 곳마다 방문을 해서 직접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그리고 견본주택에서도 발 디들팀 없이 붐비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촌숲 아이파크 10월 14일 날 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3일 동안 3만 8천 명에 가까운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인천 지역 이렇게 다른 기타 수도권 지역에서도 몇만 명은 기본으로 넘길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로 인사한 이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1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양시장이 굉장히 열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약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 수요로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셋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금리 기조의 담보대출 금리도 낮고 하니까 내 집을 마련하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워낙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지만 특히 서울 전세난을 피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이 평균 74%를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면 80%, 90% 넘는 지역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매매가하고 전세가격 차이가 얼마 낮지 않으니까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전세난민에게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가 답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전세난의 해결책으로 신규 아파트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지금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사실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가 분양하는 곳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런 열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서울 지역 말고 요즘 특이한 현상이 서울 외 지역, 그러니까 서울과 근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서울과 비교해서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접근성은 우수하면서 또 이제 가격은 낮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분양 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지방에서도 분양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을 성수기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4일에 개관한 충북 혁신도시 우미린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견본주택에 주말 사흘 동안 1만 2천 명이 단양간 것으로 집계가 돼서 높은 분양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부산에서도 분양한 아파트도 몇만 명이 찾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곳곳에서도 이제 열기가 뛰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견본주택을 찾고 또 그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방 중에서도 특히나 청약시장이 달아오르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일단은 지방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곳 청약 열기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곳을 꼽으라고 하면 세종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는 청약 불폐지역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에서 대방 DMCT라는 견본주택을 개관을 했었는데 5일 동안 4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건데요. 그리고 세종 리슈빌 수자인도 견본주택을 열고 개관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다녀왔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이제 나흘 동안 5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요즘 세종시는 굉장히 청약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서울 못지않은 열기인 것 같은데요. 견본주택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다면 이 세종시의 청약 경쟁률도 센지 궁금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청약 아파트 청약을 할 때 견본주택에 사람이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약률이나 청약 경쟁률을 봐야지 진짜 열기를 실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신규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뿐만 아니라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대부분이 1순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수백 대 1은 기본이고 이제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세종시의 분양시장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수치로 조금 비교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수치와 비교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뜨겁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을 기준으로 세종시하고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의 올해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면요. 36대 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14대 1이었고요. 그렇게 청약 열기가 뜨거운 서울도 21대 1로 이 수준을 크게 웃도는 정도로 세종시가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세종시의 청약 열풍이 꺼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계획에 맞게 조성한 도시다 보니까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고 또 정부청사가 내려가면서 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그런 기관이 들어가면서 분양심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진행을 했고요. 또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매길 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높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계획된 도시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처음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아파트 공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또 청약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면서 지금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종시의 인기가 지속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세종시의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청약 열풍은 잦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세종시 지역이 불법 전매, 다운 계약서, 양도세 정가 이런 불법적인 문제들로 굉장히 또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빈번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투자할 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서 세종시까지 견본주택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신규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크게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 분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집이 필요해서 찾는 실수요자가 있고요. 아니면 투자, 약간의 시세차익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를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찾는 분들은 대출은 워낙 전세가가 비싸고 저금리다 보니까 또 대출을 받기 쉬워지니까 청약시장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저금리 기조가 되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목돈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찾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편한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돈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이런 약간의 시세차익을 위해서 몰리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강남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청약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투자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사실 정부 규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과일 양상 잡아보겠다고 예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열기가 지속이 되니까 궁금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너무 열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규제를 해서 청약 열기를 잡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문인 게 정부에서 8월 달에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8.25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서울 지역의 청약 열기가 더 뛰어나는 굉장히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열기가 과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의 희소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아파트를 팔지 않고 효과를 올리고 있고요. 신규 분양시장으로도 당첨만 되면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지고 또 아파트가 분양되는 게 적어지면 내가 더 희소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규 분양시장으로 더 몰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내놓은 이런 대책들이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줄인다는 대책은요.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청약 투기를 오히려 폭발시켰고요. 그 결과 일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으로 번지는 그런 효과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 이어진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견본주택을 찾고 그리고 청약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정부의 효과가 전혀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그 청약 열기가 잘 되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그 서울 수도권은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미달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잘 되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격차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그 전국에 있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13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가 저희가 분양시장의 화랑, 가장 최대의 화랑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가 11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13대 1이니까 지난해보다도 역대치를 최고로 경신한 거죠. 그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 연말까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다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올해 분양 물량이 아직 남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지역의 청약 인기가 가장 높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한 3군데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았던 곳이 일단 부산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청약 경쟁률 올해 부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100대 1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전국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세종시가 36대 1을 차지했고 서울이 21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 세종시가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청약 열기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부산, 세종시 다 예상을 했던 곳이군요. 그럼 반대로 청약 시장이 조용했던 지역은 어딘가요? 일단은 이 세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는 곳도 많아질 정도로 현저하게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1년 전 청약 경쟁률을 감안하면 하락세가 좀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해 44대 1이었는데 올해는 3대 1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곳곳에 보면 미분양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을 받는데 청약자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청약자가 없는 단지가 12곳 중에서 11곳이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청약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주로 지방에서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빨리빨리 해소가 되는 편인데요. 지방에서 대부분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그 기타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3만 6,200가구가 넘는 정도로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어떤가요? 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지방하고 다르게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열기가 전체적으로 다 뜨겁다고 하지만 곳곳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긴 한데요. 특히 신기한 게 올해 들어서 청약 열기가 높게 올라가면서 이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다 팔리고 미분양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열기를 보이면서 더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더 빨리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1월에 860가구에서 지난 7월 420가구로 50%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도 올 1월 2만 9,100가구에서 지난 7월에 2만 1,300가구로 26%나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청약 시장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양극화가 지속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 초보다는 지금이 청약 양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죽이겠다고 개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열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방에는 더 인기가 떨어지고 서울 수도권에만 수요가 몰리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별 양극화는 심해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양 시장 열기가 아주 식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열기가 그대로 이어질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까지는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방은 아직까지 예측 가능하진 않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런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들어가서는 또 이제 청약 열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어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도 앞으로 대출 금리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한동안 너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열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 말고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낮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서서히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아파트를 살 때 보통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아파트를 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 열기를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도 좀 더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견본주택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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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